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기억하고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 국가보험부가 6월 호국보헌의 달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상 속 살아있는 보은, 모두의 보은이라는 주제로 보은의 문화가 국민의 일상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국가보험부가 호국보헌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재복근무자 등을 예우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일상생활에 확산하기 위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 3가지 추진 방향으로 나뉩니다. 기억과 감사, 보은 문화 확산, 미래세대 전승 등 국민이 일상에서 보은 문화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기획됐습니다. 먼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기억하기 위한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제98주년 60만세운동 기념식, 6.25전쟁 제74주년 행사 등이 열립니다. 6월 5일에는 보은부 승격 1주년을 맞아 보은 토크 콘서트가 방송됩니다. 이 밖에 전몰 순직군경에 남겨진 가족에게 가족 사진을 전달하는 히어로즈 패밀리의 꿈과 희망 행사, 보은 문화 행사인 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 보은의 상징인 나라사랑큰나무 뺏지달기 캠페인 등의 행사가 열립니다. 또 나라사랑큰나무와 태극기를 녹여 디자인한 보훈 캐릭터 보보를 활용한 나라사랑체험공간 보보의 집이 개관될 예정이며, 학생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한 나라사랑 리더십 캠프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